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칼리의 MP가 MP가 25라고 나있죠 여기 보면 아칼리의 MP가 25에요 근데 여기서 대천사일포웅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만화 20씩 획득 그러면 바로 사용하자마자 바로 사...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하는데 한 대 때리면 바로 또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속 공속 늘어나는 템을 하나 더 가주면 베스트다 하지만 내가 너무 세죠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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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 때리고 슈루룩 히히히 2천 2천 나왔어 미쳤다 안될 때리고 슈루룩 2천 안될 때리고 슈루룩 여기서 선택권 나한테 있어 대저항간다 대저항 대저항갈게 오이씨 그러면 만화가져야하는데 아아 얘 뺏기 하아 나보다 꼴등이 있었네 같은 이었어 피가 여기서 아칼리 무쌍 나옵니다 아칼리 무쌍 아칼리 무쌍 찍어버린다 진짜 잘봐 아칼리한테 대 대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를 주면 생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대 대상사 아칼리 무쌍 대천사 대천사 마지막일수도있으니까 빨리 유보해야돼 와 아칼리 갑니다 아칼리 가요 아칼리 가요 자 아칼리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한대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나이스 또 한대 때리고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나이스 한대 때리고 주루룩 주루룩 와 나이스 템이 잘 안나와가지고 수호천사를 주긴했는데 여기다 뒤집게 까지 있으니까 와 일단은 한명 더 추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2블릿 2블릿까지 하나 사주고 자 아칼리 간다 이쪽으로 가요 아칼리 오 한대 때리고 주루룩 천배 한대 때리고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오케이 나이스 한대 때리고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와 핏하는 것 봐 한대 때리고 주루룩 주루룩 나이스 수호천사 빼주고 한대 때리고 주루룩 한대 때리고 주루룩 아 나이스 너무 좋아요 와 돈 모아주고 진짜 잘 버티고 있어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꼴등에서 올라갈거에요 악마 갑자기 자 일단 사놓긴 했어요 이성 되면 몰라요 제국 악마 제국 제국이니까 카타리나 넣어줘야겠네 여기서 암살자 하나 암살자 하나만 더 추구하면 되는데 육암살자 시너지 나와요 와 농민구봐 와 얼었다 얼었다 미쳤다 와 그냥 들어가버린다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대천사 대천사 아칼리 진짜 좋다 여기에다가 그 뭐냐 구인수 하나까지 넣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뽑을게 없네 잠깐만 암살자 하나 더 나오면 되는데 암살자 오우 암살자 암살자 안나오네 암살자 암살자한테 암살자 줄 필요가 없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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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칼리 아칼리 듣까 오 아칼리 있었네 아칼리가 아니고 카타리나 카타리나 넣어야겠다 좀 있다 빼낼 거 없어 내때리고 슈루루 내때리고 내때리고 슈루루 내때리고 슈루루 나이스 범위들 내때리고 슈루루 뭐 스탄 제대로 됐어 슈루루 내때리고 슈루루 내때리고 슈루루 와 소우천사 신의 한수 나이스 와 나이스 미쳤다 진짜 아칼리 진짜 좋다 여기서 꼴등 선택권 나한테 있어 지금 오케이 카사스 카사스 간다 카사스 아칼리 아칼리 아니 카사스 카사스 나이스 자 여기서 역전각 진짜 나왔다 역전각 나왔어 육암살자 갑니다 육암살자 아 여기서 템이 얘한테 대자연 주는 게 좀 뭔가 아까워 딜을 더 줘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카타리나 넣어주면 육암살자 신호지 나이스 오 돈 먹어야 돼 돈 먹어야 돼 돈 먹어야 돼 돈 먹어야 돼 여기서 계속 돌려줄게요 와 브랜드 아칼리 갑니다 아칼리 아칼리 날라가요 슈루루 뭐야 뭐야 와 됐다 그치 이거 배치 때문에 망했다 그래도 쎄 그래도 쎄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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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리고 슈루 한 대 때리고 슈루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끌어들여야 돼 이건 진짜 이거 배치는 진짜 암살자 후반 진짜 쥐약인 게 배치를 저렇게 구석으로 몰아주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암살자 조합 그래서 암살자 조합이 후반에 빛을 발하기 힘들어 진짜 하지만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어요 이거를 뒤로 배치해가지고 쟤네가 오게끔 해야 돼요 상대방 여기 있었으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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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주자 그냥 와 또 요기네 이쪽이 안좋아 와 안식처 터졌고 슈루 무리겠어 슈루 오케이 좋았어 한 대 때리고 슈루 한 대 때리고 슈루 한 대 때리고 슈루 내 때리고 슈루루 와 나이스 아칼리 아칼리 대천사 나이스 아칼리 대천사 진짜 써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칼리의 MP가 MP가 25라고 나있죠 여기 보면 아칼리의 MP가 25에요 근데 여기서 대천사의 포옹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만화 20씩 획득 그러면 바로 사용하자마자 바로 사 그러니까 스킬을 사용하는데 한 대 때리면 바로 또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공속 공속 늘어나는 템을 하나 더 가주면 베스트다 오케이 여기서 3성 가나 아칼리 3성 가나 아 일단은 카타 카타리나 카타리나 2성 가야돼 2성 카타리나 2성 갑니다 여기서 지면 안되는데 일단 치루? 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건넷새 야 뭐냐 치맥태가 1366 나와 미쳤다 진짜 좋아요 여기서 역전각 나왔어요 역전각 와 진짜 아칼린 진짜 신의 한수다 아칼리 아칼리 너무 좋아 일단은 이자 챙겨주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이게 쥐약이야 슈루 하지만 내가 너무 세져 아칼리 아칼리 안되뜨리고 슈루룩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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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미쳤다 안되뜨리고 슈루 이천 안되뜨리고 슈루 와 빛나감 요돌조합이라서 빛나감인가 음 안되뜨리고 아 근데 너 얘네들은 왜 가만히 있는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어이가 없어 유료형 기사 근데 아 무대는 그러고보니까 무대가 계속 있네 야 이거 버그 좀 어떻게 해라 아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앞으로 와야 하는데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안되때리고 슈루 오케이 와 죽었어 하지만 대천사 아니 수호천사 수호천사 신의 한수 안되때리고 슈루 와 갱 녹아버렸어 진짜 스킬 계속 써 야 미쳤어 그냥 어 쉴 틈이 없어 크타리나 하나 나는데 일단 돌려보자 크타리나 간다 나칼리 안되때리고 슈루 와 지금 뭐냐 나루 안되때리고 슈루 와 죽었다 안되네 빨리 오케이 안되때리고 슈루 어 오오 오오 안돼 와 진짜 암살자 암살자 조합에 그 카운터 배치 구석으로 몰아주기 고맙습니다